제가요 SNS를 보면서 느끼는 건 있어요 중생들이요 SNS에 댓글 나거나 이런 걸 볼 때 남의 잘못은 정말 칼같이 잘 까지 않아요? 남의 잘못은 진짜 잘 깝니다 그럼 다 그 SNS에 글 올리는 분들은 군자보살인가요? 그렇게 선악판단을 잘하세요 남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혹독하게 아 진짜 너 같은 애는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잘하세요 장담합니다만 이런 양반들은 얼마 안 가서 또 본인들이 비판했던 상대방과 같은 짓을 또 하고 있으실 거예요 내로남불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죽여버려 하다가 금방 돌아서서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중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중생을 잘못하고 있는 존재만 중생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멋지게 비판하고 있는 존재들은 깨어있는 중생이라고 착각하기 딱 좋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남비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까지 껴안아 줬던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잘못했을 때 돌 던지고 있는 그놈이나 잘못해가지고 돌 맞고 있는 놈이나 중생 수준에서 굴러가고 있는 육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고 돌고 있는 모습 입장 바뀌면 또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 양심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닌 한은 남 욕하다가 또 자기가 기회가 오면 자기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내로남불 인터넷 대법관들 자신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분들 자기 문제는 하회와 같이 포용해 주고 남의 문제는 진짜 0.0001mm까지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이게 중생의 모습이지 남비판 되게 잘한다고 할 때 이게 깨어있는 중생이다고 혹시 오판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깨어있는 중생이 아니에요 남에 대한 과도한 비판 자신에 대한 과도한 용서 이게 하나로 굴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닥칠 때는 사정이 있어 충분히 그럴만하네 남이 그럴 땐 죽여버려 저 새끼 빨리 내 법괘에서 치워 이겁니다 내 법괘까지 더럽혀줄라 그럼 이렇게 고결한 분이 계신가? 쉽지인가? 좀 있으면 지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합리화하면 이게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게 중생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남을 예리하게 비판할 때 나만큼만 해라 이것들아 하면서 이 홍의각당 강의 들었더니 너같은 애들을 고등 침팬치라고 하더라 이것들아 하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 자기가 똑같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